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란 뜻인가 이쪽에 불, 엘불 뭐 다시 시작 정도면 죽긴 한데 자방 아 자방 왜 이렇게 싫지 자방이나 약분이나 고놈이 고놈이죠 백수 카드 두 번 더 보면서 엘리트 카드 찾기가 어렵긴 할텐데 자방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에픽 또 무료 게임 풀었어? 터보 방열판 배터리 아 딜카드 안 나온다 망했다 골드 카드가 너무 그지같이 뜨는데 이거를 살수가 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픽 에픽에서 인싸게임 오버프트 뿌리네요 인싸게임의 반대 어둠 폭풍 명중 흠 아 카드 왜 이렇게 해주지 어둠이라도 넣어놓을까 라이가 불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둠어둠어둠어둠 엘리트 와 베아리 자방 베아리하수 훌륭해 아 진짜 제발 제발 좀 제발 메아리 안 떴으면은 지금쯤 고래 보고 있었다 펌퍽 이걸 메아리를 이거 분명히 보스에서 헬로월드 주려고 밉닷 가는거임 보러시 표창 부적 냉정함 축전기 축전기 하나 사놓을까 근데 어둠이랑 축전기랑 같이 쓰려면은 좀 좀 불편한데 베타 아트는 심장 보상입니다 액트포클리어 하면은 보상으로 줍니다 뭐 혼란 쓸까 헐 카카 턱 카카 턱 날라가는거가 뭐 뭐 혼란 해놨어야겠다 승천은 상관없을걸요 방열 영긴 만드는 신 방열판 있던거 나오진 않네 캐시 때리겠다 이제 서순 전기 만들려고 그랬어 자동 방패 더 구려졌어 야 방금 계산자였다 대혼란이 확실해 트롤링할 여지가 많네 다중 시전 유성 타격 이거 둘다 대혼란 상성 좋은데 유타 대혼란 할까 아니면은 타중 대혼란 할까 유타 어서오세요 잠도라 남자라면 하객광산 아 렌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라면 아 그보다 자니까 안맞네 아씨 꼭 잠에 안맞아 강화 때릴걸 그랬다 버퍼나 강화할걸 판도라 판도라 패치 됐습니다 하파기 하파기 그지같네 긁어내기도 좀 그지같은데 평영 나와서 막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그래도 되게 별로야 헬로월드 아유 유타한테 써주지 그랬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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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어서요 맞습니다 판도라 쯔 버그는 카드를 안 받고 하여 치우는 버그가 있었어요 영차 한 장을 제거합니다 합하기 지울까 역시 긁어내기도 꼴보기 싫고 긁어내기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정전기 방전으로 대체되었다 어디갔어 뭐가 들어간거야 어지러움 들어갔나 본데 냉불 얘 잡을 수 있나 얘 힘들 것 같은데 첫 턴 좋았다 머퍼까지 잘하나 퍼펙트 했다 포션 두개 빨았지만 아 내 포션 아까워 잭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밸류 너버 떨어지려나 밸류 너버 떨어지려나 전기 역학 같은 것도 있음 속했다 아 게임은 재미있게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어둠 몰빵하기가 좀 그런게 또 대혼란이 되게 들어가다보니까 대혼란이 쓸데없이 어둠 빼먹을텐데 쏙쏙 도내고 샀습니다 용해장치 용해장치 고맙습니다 etin 오한도 널 맞abi 한데 Query 아닌가 오한 들어가면 너무 밸류 떨어지나 이게 다 머 홀ounge 덕분이지 병법서 대혼란 대회의 우승 두 장 벼나 떴다 자방 버릴까? 자방이랑 어휴 조각모음 떴다 노래하는 그릇 이겼어? 왜 이겼어? 잘했어 배터리나 평형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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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성타격 아 뭐 됐어 유성타격 못쓸수도지 으잘수없다 아이고 이런 참을걸 코스트에 껴놨으면 쓰는건데 리얼 실력으로 써죠 실력타격 실력타격 음 버퍼 어 오 됐어 버퍼인데 실력 덱인데 어허허허 유타 하나 더 나왔는데 그래도 창공 넣는게 맞겠지 아닌가 창공 아 유타 두개 돌려도 쏠쏠할 것 같다 아 유타각도 좀 나오는거 같은데 어렵네 이거 유타순환덱 아 세장해서 사이클 돌리는게 나은가 아니면 망치들구 안정성 세장이 낫긴하겠다 아 아 덱돌리는데 방해되는 애들 방해되는 애들 방해되는 애들 지오 여유밖히 길이 없네요 흠 근데 이 덱에 유타를 어이 세상에 유타를 쓸 방법이 아예 없다 대혼란 밖에 없어 실력 덱 이중시전이라 빨리 강화해야겠다 이중시전이라 빨리 이중시전이라 빨리 강화해야겠다 가뿐싸 가뿐싸 평영이라서 돌지도않네 와 소세가 났습니다. 그걸 화쌍히 인터셉트 하네. 와 소세가 났다. 버퍼가 다한다. 아니 덱은 왜 센건지 모르겠네. 오 핸빨. 전등이랑 행꽃 넣으면 유성타격 쓸 수 있지 않을까. 전등 넣을거면 뭐하나 치울까. 이중시전은 필요하고 냉정함도 필요하고 백서 자가수리 부팅과장 평형. 필요없는 카드가 없네. 어둠까지 빼면 딜 안나오지 않을까요. 유물만 두개 사자 그러면. 신성 찾아올까. 혼란하다 혼란해. 정말 혼란하다.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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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영 트롤 어떡하지 이거 평영 트롤 막는 법 없나 평영 지울까 금속화 세상에 우리 카카영님 우리 카카영님 살려줘 삼화상 엘바인데 삼진왜바입니다 오우 잡았다 노가리 왜 튀어나와 혼란하다 혼란해 유타 하나 더 주려는 거 아닐까 하나 더 챙겨주려고 택 재밌는 뒤지기 직전이지만 빙하 빙하하 하나 일어났듯 드림캐쳐 아유 나왔다 개신 나왔다 카운터 떴다 아니 서순이였어 제발 가시 제발 가시 때리지 마라 제발 가시 때리지 마라 개신 개신은 때리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아아 돈 터치 제발 아이씨 어 재활용 떴는데 아니 근데 재활용 이거 무슨 이거 없어서 안 돼 걷어내기 넣어야지 이거는 저거 들어가면은 카드가 다섯 장 아래로 가면은 발동이 안 돼 근데 이거 걷어내기도 괜찮은가 걷어내기 발동돼도 대홀란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냐 그냥 재활용을 넣고 상태 이상 지우려면은 재활용을 쓰긴 써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재활용이 다 태우고 나면은 대홀란 다 똥됨 어렵네 넣어도 안 되고 안 넣어도 안 되는 거 아냐 적당히 지우려고 해도 대홀란이 재활용을 뽑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답은 헬로월드다 정보 точ 루 concurrent 루 Srال 논보란 무 근데 유성타격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퍼퍼개굴 버퍼먹어라 어야 찬궁지능이다 이게 찬궁지능이 댁에 들어가야 돼요 찬궁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거론됐던 많은 문제섬들이 헬로우읍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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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궁 나오면은 이제 핸드 덱 얇아서 못쓰는 일은 안나올텐데 킹짱저 참궁님 그립스입니다 대홀란 풀스택 세우고 평형이 안깝혔으면 좋겠다 어 헬로우읍듯 헬로우읍듯 나왔다 아니 헬로우읍듯 아니야 필요없어 다시 가져가 헬로우읍듯 아유 차선 음... 됐다 이런 덱이 되어야 되는데 야 유타색 뭐하냐 헬로월드 점마가 썼어 아 유성으로 도넛 때리는 덱 아 유성으로 도넛 때리는 덱 이거 까마귀도 달팽이도 다 힘들지 않나 아 큰일 났다 까마귀 났다 이거 덱 혼란 안 쓸 수도 없잖아 쓰긴 써야 될텐데 아 왜 걷어내기를 쓰고 그러냐 아 왜 걷어내기를 쓰고 그러냐 아 왜 걷어내기를 쓰고 그러냐 민포 빨리 먹을까 아 이거 어차피 내가 파워 안 쓰고 꺼겨봤자 덱 혼란이 아싸 좋구나 하고 쓰기 때문에 빼긴 빼야 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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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중시전 강화해야 되나? 아 나 방금 실수했다. 뭘 강화하는게 맞지? 걷어내기 있을거 같으면 이중시전을 강화하는게 맞지않나? 냉정함? 이중시전 아니면 냉정함인데? 순환 굴리려면? 이중시전 강화하는게 맞지않고 이중시전 강화해otal 룬축전기 살만한가? 제거 돌려야 되지? 상태 이상 두장 들어오니까 이거 백소 백소도 트롤링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백소 지울 여력은 안된다 타지식이나 어둠 둘 중에 하나 무한 돌리려면 꼭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유성타격이 피했네 이게 유성타격이 피했네 평영 개바 진짜 아 미친 평영 쓰지 말라고 평영 쓰지마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영 미사다 여기서 평영 뜨는게 문제였지 와 병신갱 그래 이래야 이래야 점탑답지 미친거 아닌가요 화상 저글링 하는거 봐 뒤져 인마 이거는 무안은 아닌데 이거는 무안은 아닌데 백년 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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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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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심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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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